지금 쌤이랑 같이 들어가서 실험실은 바로 누르고 먼저 뭐 하냐면 내가 그린 그릴 캔버스를 하나 고르시면 되는데 온 더 스피링 이거 있어요 선택했으면 여기 밑에 보시면요 악기가 있어 트럼펫 바이올린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바이올린 여기까지 했어 자 그러면 여기 붓으로 붓으로 타이킹에 맞춰서 그림을 구현해봅니다 여기는 타임이에요 이것도 2분 후에 발표해보기에는 실험합니다 2분 후에 발표해보기에는 진짜 악기네 좀 다양하게 흠깃하려는 것 같아요 3분 후에 발표해보기에는 진술하고 성적한 것 같아요 진술하고 성적이 아니라 엠플리어의 노래가 나와요 3분 후에 발표해보기에는 4분 후에 발표하기가 4분 후에 발표해보기 4분 후에 발표해보기 4분 후에 발표해보기 4분 후에 발표해보기 5분 후에 발표해보기 5분 후에 발표해보기 1분 후에 발표해보기 4분 후에 발표 irgendwie